너 왜 놀러 거기 있냐 앉은 상태에서 양쪽 뒷근 체력 운동을 준비했어요 체력 증진과 근력 강화를 위한 필수 동작들 숫자로 가슴만 부풀어주세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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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하세요 아 으 으 짠 짠 도이 도이 이거 몰라? 날 날아다 꾸며진 사랑이 있어요 소원이 먹일래 꿈처럼 달콤하실 때 꿈처럼 달콤하실 때 본만은 날 웃어 저 캐릭터 너무 오랜만이야 내내 찍힌 소이 크런치 윙봉이랑 불닭볶음면 콜라 마라 향고라면 부추 이것이 바로 뭐다? 스스로 불러온 제향이다 스스로 불러온 제향이다 스스로 불러온 제향이다 자 이제 윤선희 도전자와 박순자 도전자의 대결입니다 이곳은 소원의 불닭볶음면 소원의 불닭볶음면 소원의 불닭볶음면 소원의 불닭볶음면 소원의 불닭볶음면 자고 있는거 아니지? shiny broadcast 볶음면 네 노르웨이 내가 좋게 봤는데 얼마전에 노르웨이 영화 봤는데 저 우리 반칙이야? 왜 넘었어? 야 안줘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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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안해요. 지금 사장에서 네. 아, 그러면 또 한 번에 사장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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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공부하잖아 너 나 공부하면 안돼? 너 나 공부하면 안돼? 나 공부하면 안돼? 나 공부해야 돼 나 공부해야 돼 한마디로 안 지지 나 공부해야 된다고 했지? 왜 이렇게 싫어해? 나 공부하는 거 왜 이렇게 눈치 좋아 나 공부해야 돼 너 맛있는 것도 먹이고 병원도 데려가고 사료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말 막 하셔도 돼요 뭐라고? 소 소? 소? 와떼는 위에 감자 없었는데 이거 소스도 안 줬는데 소스는 안 줬기가 없지 안 줬어 너 기억에 조작한 거겠지 감자 안 줬는데 맛있겠다 감자 고기 소?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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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싫어 싫어 일로 절대 안 싫어 그런데 방금 손을 쫓아가고 무언가 큰일 저녁 목요일, 목요일, 금요일